늑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날인데, 즐거운 날에 부에이게요. 묘한 법은 연하의 경쟁이다. 이것을 법짜를 따고, 법화경이다. 이렇게 졸여서 표현을 합니다. 법화경이 인연은 참, 저는 묘한 인연인데, 그는 파주에 있는 고성사랑, 여선인이 사시는 절인데, 저는 법화경이 인연이 되어서,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을 전공해서, 무리도 시킬 경우, 같이 일어나자 해서, 파주에 고성사랑 갔습니다. 그 선임이 저를 보자마자, 우리 절에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 다음날, 보따리 사서, 그 전에 가서, 그때는, 법학 공부를 합니다. 고시공부 하려고 들어갔는데, 첫날 딱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제 책상 위에도 이 책을 하나, 딱 이렇게 올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시리즈로 1번 이렇게 해놨는데, 한글 번역판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 한글 번역판, 이렇게, 저는 책 보는 습관이, 우리마를 보고, 목차고, 그 다음에 그냥 넘기고, 내가 상상한대로, 맞구나 하면 끝나고, 안에 내용을 잘 안 읽어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감을 참는거지, 우리말 읽으면 어떤 내용을 하는구나, 목차 보고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그 우리말 읽는데, 실제로, 요즘 말로, 불이 들어오다, 이런 표현이 맞을거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정이 됐던 것이라, 이게, 불교 경전 중에서, 이게, 법화경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이게, 남달라요. 다른 과정은, 전부 다, 노력해서 가도록 하는 과정이라면, 이미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격이 완전히 다른데, 그 법화경에, 그 분위기를, 고사랑히, 제가 그, 인도 영축산 법화경에, 설했던, 그 자리를 갔다 온 상태라서,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거죠. 그 법화경 시작할 때, 지금, 이때가, 지금, 고타마 시탈다, 쓰라물이 구청이 뭐하느냐, 연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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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보통, 우리가, 29부터, 80, 이렇게, 계산하셨습니다. 35세, 이제, 깨달음 이후, 계산하는, 갖고서, 몇십년, 완전히 지난지, 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노력해서, 열심히 해야돼, 이런 이야기 하다가, 본 게임, 부처님, 같이 시작하면서, 분위기를 바꿔요. 갑자기, 부처님, 엎어져서, 그동안, 너무 미안하다. 내가, 맨날, 너희들 보고, 본래, 깨달아질까만, 안하고, 깨달아야됐나, 이렇게, 대한, 미안함, 참회,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항상, 일기를 보면, 공부하지만, 그게, 보이지않게, 무리의, 리드가 있잖아요. 아, 그동안, 우리한테, 속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럽고, 있겠나냐, 우리 다 가자. 내가, 5천명 대중이, 순식간에, 아줌마가, 분위기가, 연출되고, 남아있는 분들은, 몇몇 남아서, 강의를, 듣는 시장인데, 그래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세번 연달아, 간청하면서,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대단한 성악이, 5천명이 빠져나가고, 그동안, 내가, 여러분한테, 방편이지만, 바르게, 안내하지 못해도 참여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확, 반전하는, 경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스위스 가수도, 프랑스 가수도, 세계적인 마스터 만났을 때, 분위기가, 저는, 늘 이, 급하게 보니, 이렇게, 개의성불도입니다. 개의성, 불도로 이루어, 이미, 모두다. 모두다. 이미, 불도로 이루었다. 이랬는데, 이미, 불도가 일을 마쳤다. 이게, 요즘, 깨달아져 있다. 깨달아져 있다. 깨달아져 있다. 깨달아져 있다. 깨달아져 있다. 퓨달아진 병의 골수를 두 가지로 나눠야죠.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는, 당편품이, 골수품이다. 후반부는 열의 수량품이, 핵심 요지가, 두 편으로 나눠져 있다. 그동안 내가 한 건 다 남편이었다 하는 말로 핵심이 떨어지는 남편 이게 이제 열의 수량이네요 이게 열의 수명이 수명이 무량하다 이걸 줄였어요 수명이 무량하다 여기에 드디어 지금까지 다른 이 무량하다 이 말에 있는 1년만은 안죽는다 영생한다 이 드라마가 등장하는 게 법학입니다 우리는 늘 죽을까봐에 목을 메고 있는데 드디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모든 가르침이 이렇게 똑같습니다 전방부는 남편품이 두방부는 열의 수량이 핵심 골수다 여기에서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나게 있는 핵심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그 대단한 성담이라는 선이 등장합니다 대목 중화 사이에서 급하게 급하게 에 뿐하게 돌수다 의미 아니라 아 알라, 헨큰고라. 이렇게는 오늘 뒤집어 놓는 강의를 하죠. 그러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아셔야 하고 이 세상에서는 놓은 답인데 여러분한테 답이 핵심입니다 말하는 것은 되게 웃기는 사람들이 안내할 때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부모라면 부모가 자세가 어떻게 답을 이뤄주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뤄주지 여기 핵심은 문제를 푸는 방법만 알면 여기 답이 맞나 맞춰보는 거다 모든 경은 이렇게 바라볼 때 이렇게 눈을 뜨게 해줘야지 스스로 여기 답을 맞춰봐야지 아니 답을 피는 거에요 지금 그게 도달하지도 못하는데 왜 방법을 모른데 어떻게 도달하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건강, 반야바람, 다신경, 반자신경, 똑같이 반자신경의 골수도 똑같이 답을 모른데 운이 개공, 운이 공하다는 답이다 이렇게 똑같이 말해요 그러면 그 운이 공하다는 답을 내가 어떤 방법을 해야지 그 답이 내한테 나도 맞나 증거 말하면 여기에도 똑같이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아니 핵심은 방법을 이야기 안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에요 반자신경의 핵심은 방법이고 그 방법을 따라해보면 답이 맞추는 답이 운이 개공이다 반자신경의 방법이 뭐냐면 왕자세곱살이 갱신반야바람이다 즉 깊은 반야바람을 딱 상태로 요요무심삼바람 그때 들어있어 봐라 그러면 그 때 일체가 다 사라진 공항상태를 만만해 그 말에 만내하고 확인하는거지 어떻게 답이 핵심이라고 답을 외우라 이렇게 기종의 가르침을 송두리체 알아보는 관점을 아프고 노폐한 가르침이 성담수님의 등장으로 이루어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급하게는 핵심은 알락헨프만 공부를 해서 나도 수명이 무량하구나 하고 딱 체험되고 확실히 있으면 법하게 마스터 할거다 이렇게 이게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안락해지는가 안락 안락 안락은 옛날에는 안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즘 안락이 안하고 안락의 급치 흥락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상 흥락 옛날에는 지상 안락 이렇게 그래서 안락하는 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이 안락하고 여러분 말이 안락하고 뜻이 안락하고 신부의 삶은 되는데요 우리 사용하는 도구가 여기죠 입으로도 하고 마음으로 하고 몸으로 하고 입으로도 하고 말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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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 자 성경에는 똑같이 이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드러나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 그때도 똑같이 똑같습니다 몸을 그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너희주와 하나님은 사랑하라 똑같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똑같습니다 방법은 내려놓는다 세 개를 구분했지만 다 똑같이 내려놓아라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내려놓고 말길이 끊어지고 말길 마음길 말길 마음길 다 끊어졌다 내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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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놔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무언가는 모르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내려놓고 말보지만 안하고 있잖아요 마음도 사용 안하고 있어요 여전히 나를 보고 있잖아 보는 뭔가가 있으니까 보고 그 뭔가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 뭔가가 알아보니까 비치고 전지전환 영이고 종교에서 하는 안하고 부친 입니다 뭐를 이러고 부친 그래서 그렇게 안해요 내려놓고 보면 여러분들도 죽지 않는 내려놓은 상태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입니다 자 나는 내려놓고 죽지 않는 내가 불생 불매 내가 불생 이 생기지도 안했으니까 멸하지도 않는다 이 말 영생 영원한 빛이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던 첫 번째 강문이 내가 빛이 다 죽지 않는다 이걸 꼭 체험하셔야 돼요 여기 종교하고 상관없이 자신을 알아야 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때는 오직 분별하는 분별심 분별하는 분별심 이게 없는 상태 무분별심 이거 불교에서는 무분별 저걸 반나라 단어를 바꿔서 부분별심 에서 나오는 지혜 무분별 지 이 또 반항 그리고 반항 에 들어가면 내가 바람이 되고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그치 또 방법은 지금 모든 가르침이 어디가 들어 마음을 비워라 생각을 내려놓아라 전부다 그래서 다 내려놓으면 다른 내려놓아도 여전히 여전히 보게끔 하고 듣게끔 하고 사는 무언가는 남아있다 그걸 이름을 존재라 하고 불성이다 영성이다 신성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 이제든 여러분이 생각을 내놓고 다 앉아있어보면 우리 덕분 슬쿠는 오히려 쉽게 항문을 의식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문을 의식하잖아요 항문을 딱 내가 의식하고 딱 있어보세요 그럼 첫 번째는 항문만 의식하다가 조금 더 들어가면 항문을 의식하고 있는 여전히 그는 남아 그래서 무언가의 존재는 영혼이 사라지지 않나 함께하는 열의 수명이 무량하다 나는 체험하게 하는 항문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게 나도 이걸 내려놓고 똑같이 내가 무심에 있으면 분별 안 한다는 소리니까 무분별 무심에 있으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여기 세 가지 네번째 여기 핵심 나는 무하고 살아야 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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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여러분들이 지금 내려놓으면 딱 이렇습니다 이거 보면 돼요 이 글자는 싹 지운 계곡에 내려옵니다 아주 쉽게 공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이 있는 분별한 상태 이건 분별하지 않은 상태 분별하지 않은 상태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불교에서 어렵다는게 빤냐 빤냐 빤냐를 표현할 때 빤냐 빤냐인데 이 빤냐가 이게 사람들을 잘 몰라요 무분별 요만은 아는데 여기 직자 여기 붙어있는데 이걸 이야기를 안 해줘 분별 안 하니까 바로 이게 지금 분별이니까 이 분별 안 하면 이렇게 지워진다 이렇게 지워진다 이렇게 그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게 이렇게 지워진 거예요 이렇게 이해 이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상태가 지금 생각으로 그거를 쓰는데 생각을 지운 상태 이렇게 근데 첫 번째 이렇게 텅 비었네 아무것도 없는 여기까지 똑같이 가요 근데 여기서 여기 나와야 분별이 분별하지 않는 상태 나온 지 지혜가 나와 그래서 이 지혜가 아무나 안 일러주니까 까지는 나도 체험했는데 가만히 내려놓으면 텅 빈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까지는 나도 체험해서 이걸 공이라고 하면 여기 여기서 지혜를 봐야 이 지혜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기 지혜를 보는 눈을 한번 튀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단어를 살짝 바꿔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바꾸는 여기 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혜를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지혜를 쓰니까 여기 아무 문제가 없네 이렇게 요한 생각에 지혜를 쓸 수 있어야 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 이게 이미 해결되어져 있다 이거 해결되어져 있다 이 지혜가 나와 그래서 딱 그런 순간 해결되어져 있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왜 지혜가 나와서 사용해 그냥 텀빈 요구만 있는데 지혜를 쓰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지혜를 못쓸까 왜냐면 한번 딱 들으면 알 수 있는데 왜 그 생각을 못 일으킨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가능성이 뭐든지 뭐든지 나올 수 있다 뭐든지 나올 수 있네 알 수 있네 그렇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뭐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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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는 지혜가 나와서 와 이미 갖추어져 있네 이게 이 지혜가 나오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생각을 내려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텀빈 그냥 궁금한데요 이렇게만 하고 하는데 그게 그거는 이 지혜가 안 나온다는 이 지혜가 분별 안한 상태에는 있습니다 그 지혜가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고 이미 해결되어 있고 그게 뭐든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게 갖추어져 있으면 이렇게 운전하고 완전하구나 여기 여기까지 와야지 부재가 자기 부재가 자기 자신이 나는 힘이 다쳐졌고 완전하고 완전하네 그러면 내가 부재가 되어있네 그런 얘기했을때요 나는 존재 자체로 나는 존재 자체로 나의 힘이 충분하구나 엄빈 자체로 충분하구나 이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지혜는 아무도 안 일러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명상에 들어가면 그냥 텅 빈 내 아무것도 없네 봉하네 여기까지여서 문문도 안다 이게 안 나온다 그래서 자기 부재가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 지금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부재가 된거죠 해결되어져 있고 뭐든지 나오시고 갖춰져 있고 혼자 나오고 자기 부재 자기 부재가 되니까 이때 어떻게 되었을래 여러분 저절로 이 꼬리 확 이게 만족감 여기 넘어서서 행복감 하고 이 행복감 충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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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나라와 하이븐 이렇게 이 꼬리에 올라가게 만들어집니다 요게 잘 여러분들 그래서 서강을 부처님이라고 표현하자 꽃 한번 싣달다가 맨날 이 꼬리에 올라가게 이렇게 오면 계시는 거에요 왜 또 상세를 늘 앞으로 표현해 줘서 나타내 이게 인자 그런데 아무도 이걸 보고 말씀을 안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3000년 지나서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통해서 구청이 가르침을 배우시는데 근데 아무도 이걸 보고 말씀을 안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3000년 지나서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통해서 구청이 가르침을 배우시는데 금강경을 우리나라에서는 두 부류의 가르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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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마나 집이 분역한 금강경을 지금 시중에는 그걸 많이 보죠 근데 현장 법사 깨서 번역한 두 가지가 현장 법사가 번역한 오이 즉 설 번역 이라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풀어수 그런데 거기에 부처님 이 상태를 사랑 이런 말 없이 모든 금강계는 똑같은 되죠 일시 제 사이국 기숙 고독 그 당시에 마라 기숙 사이국 이라는 기숙 고독 장소 해전이 지금 딱 되실 때 참석 흥 큰 비구 선 1250 대중 모여서 있는데 분위기가 나오죠 와 이렇게 쫙 펼쳐 마침 그때 때가 돼서 밥을 얻으러 성경에 가서 차례 차례로 외롭지 밥을 얻어 오셔서 밥을 자리 펴고 앉아서 밥을 다 밥을 먹고 자리 펴고 많이 먹거든 요즘 그릇 바로 씻고 올려놓고 자리 펴고 앉았다 이게 일장 때가 돼서 항상 식후경에 건강상 식후경에 공략하고 나면 법식이 방한 시간 딱 법식을 가르치고 자리 펴고 앉았다 목까지 갈까 기본은 끝이에요 근데 마라지 권력은 여기까지인데 현장으로 뒤에 나와요 자리 펴고 부천이 어떻게 앉아 계시냐 할게 빠른 목화 싹 버스트야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인데 파리 묵화 입주입입 파리는 주위로 분인하고 입주입 묵화 오빠 위로 올린다 스탠드 위로 이렇게 올렸는데 그래서 빨리 이 상태의 모습으로 행복합니다 발 씻고 자리 펴고 앉아서 이 상태에서 행복감을 싹 표현해주세요 이때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무심해 들기 싫고 또 실제로 이렇게 삶에 들어가면 여기 오로라 방광 이런 방광이 비춰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분별심에서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 영혼 세계에서 몸이 없고 영혼 속에서는 빛이 보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자리 펴고 앉았을 때 이 꼴을 그래서 한국에서도 불상을 조각해서 만들때 여기 꼴이 올렸어요 여기다가 염소수육 꼴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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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근육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 저도 이 꼴 올린지 너무 오래 되었을까 여기 저절로 오는 설정 내 꼴꼴 올려서 만들어진 근육이 이럴 알라 행동을 통해서 논까지 따 오셔야 이 꼴이 저절로 올라 그런데 그 체계를 그 당시에 항문 닫고 이런거 없어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 할 때 스님들 그 20년 이상이 돼서 아 목사에서 주제선 인데 이런 수가 있어요 1년 1분씩 에 거기가 될 때 내가 선생님들한테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하세요 모르고 아무도 이게 한 번도 하는 한 사람이 없어 맨날 마음 깎게 한다고 마음에다가 관심을 두고 이모 이런 것 같고 그리고 네 몸을 하고 해야 될 공부가 있는데 에 한 번 닫는거다 한 번 닫고 입고 요가 먹어요 부처님께서 금관계에 있는데 못보니까 왜 고마라 질급을 통해서 맞춤환다 거기에 딱 내로 뭐 행보가 뭐 요구른자 를 집에서 늘 사용해 이렇게 무심에서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피아노도 많이 연습하다보면 무의식 상태에서 연습이 되죠. 처음부터 무심에 딱 들어서 연주하고 차고 있다. 혼이 연습을 마해서 하는 연습이 아니라 용이 함께하는 연주이니까 상상을 늦춰오라고 연주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때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나면 내려놓고 유일하게 존재 하나만 남으니까 이때 하나밖에 없다. 이 우제는 나 하나밖에 없네. 이 말은 천사, 천하가 유아, 독존이네.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만 구제하면 모두가 구제가 되겠네. 그래서 자기 하나 구제욕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항상 이 꼴을 얻고 내 하나 구제함으로써 전체가 구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걸 못하는 분이 계시니 여태 대원이나 여태는 서운이라던. 여태는 서운이라따. 대서운을 적용하다를 보면 같은 말입니다. 모두다. 영혼이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네. 모두다.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그게 대서원이란 모두가 영원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라. 이게 두파경에서 우리의 금강견에도 똑같이 강조하십니다. 금강견은 이 경제보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것도 공개됐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한옥가가 3장 3 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즉,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마음을 어디다 놓고 분별심이 올라오고 어떻게 해결하고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는데 부처님은 여기로 말씀하십니다. 저한테도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제가 돈 많이 벌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한다고 합니다. 저녁은 돈 많이 벌어서 어디에서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깨닫고 싶습니다. 깨닫게 해서 내가 마음을 어디에 머물고 어떻게 항공, 복잡을 해결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깨달았습니다. 뭐 할 것 같은데? 왜요? 제가 금강견 강의할 때 이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저게 많은 분들이 금강견 강의해놓고 있는데 아무도 그게 핵심이다. 안짚어진다. 똑같이 여기가 핵심이다. 안짚어진다. 여기가 지나간다. 여기 수명이 무량하다가 핵심이다. 이렇게 열혜는 내하고 상관이 없잖아. 열혜가 수명이 무량하지. 난 수명이 무량하다는 거 아니니까. 내가 열혜의 상태에 가면 나 역시 열혜와 똑같이 수명이 무량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똑같이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공부해서 뭐 할 건데? 공부해서 뭐 할 건데? 공부해서 뭐 할 건데? 공부해서 뭐 할 건데? 건강형이 똑같이 일체중생의 모두가 열반에 들게 하리라. 마음을 먹으라. 이렇게 하는데 요즘 말로 합니다. 일체중생을 모를까봐. 모든 이스라엘지. 일체중생이라는 말을 모를까봐. 풀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되게 웃기는 게 행복하게 같이 잘 살자고 자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중생을 아홉 가지로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네 눈에 보이는 거 있지. 할로 난 것도 함께 잘 살아야 돼요. 태어난 사람같이 태어난. 호유로도 태어난. 그 다음에 석귀에서만 모기 같은 거 나오면 석귀에. 그 다음에 이런 몸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화하는 거예요. 화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바로 지옥까지. 저 부모가 정자 남자 만나서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지옥까지는 화생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의 태어난 석바 네 가지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생각이 있는 거 생각이 없는 거 모양이 있는 거 모양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없는 거 이런 거 네. 그럼 그런 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 이 세계 아니고 비상, 비비상, 처음 세계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 그것도 영원히 행복하게 하리라고 마음먹여라. 오케이. 그래서 인간의 몸을 받았으면 제일 마지막으로 다른 건 몰라도 영원히 행복하게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욕을 안 갖고 있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힘이 많이 들어요.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면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하잖아요. 그러면 열 받지를 않아요. 거꾸로. 왜?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줄까? 이게 어떻게 하면 머리를 줄까로 가는거다. 근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면 어떻게 하면 책이 올까? 이렇게 하는거죠.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어떻게 하면 줄까? 이렇게 하는거죠. 그래서 대세훈을 가지고 그러면 그러라. 그런데 이 대세훈은 장애는 이미 구제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거다. 뭘 하는게 아니에요. 그냥 이 꼬리를 올리고 있으면 돼요. 생각으로 행동으로 노력하여 이루는게 아니다. 이 대세훈은 이게 좀 달라요.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일체중생의 영원히 함께 잘 살자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을 굴리고 나는 무슨 행동에 쓰레기 준비하러 가야되나 이런거 한답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노력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같이 분별을 내려놓은 상태에 있으라 이거 그러면 너도 이미 해결되어져 있는 구제되어져 있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혼자 이 상태에 가면 벌써 배우쳐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나 노른정 내가 분별을 내려놓으세요. 5 7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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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6 6 6 7 6 7 7 7 8 7 8 8 9 9 9 10 10 10 9 5 5 5 5 5 5 5 5 1 5 6 6 5 내세, 내세가 다음 생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아니에요. 구례세 앞으로 계속 부처가 되어져 있는거에요. 너도 새벽 갈리라 이렇게 이게 법한 골수를 삽불로 만드는거에요. 아주 날부터 우주가 생기 전부터 그렇게 되어있는 걸 너도 몸소 확인합니다. 지금도 그런 행복 속에 계세요. 딱 한 번 체험하고 이게 새로운 신종사고이다. 우라무도. 우라무도. 계속 나고. 이 세상에 도움도 안들고 매일 우라무도 나오는 행복감이라는 사고를 그 사고를 마시고 나서 맛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 아 또 사고를 드셨구나. 영원한 행복 사고를. 이 마음이 있어요. 그 제자들 따라서 그만해. 또 제자들도 사고를 먹은거지. 그래서 모두가 제자들도 침묵하셔. 그래서 스가무리 부처님 상수 제자 중에도 상수 제자 있던 사립을 존자. 그 분은 먼저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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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의 열과에 들었어요. 그 분은 펜창을 침묵하셔. 펜창을 침묵하셔. 이걸로 그랬어요. 이것은 뭐 따라하는게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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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 너무 많이 하는거에요. 하는 일이 뭐였냐. 내 하느니라. 신종사고를 보고 표시를. 이게 펜창을 침묵하셔. 이게 뭐였냐. 이미 온전하고 안전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것을 다 갖추어져 있다. 이미 온전하고 안전하게 갖추어져 있다. 할게 뭐있어? 이걸로 올리고. 오늘 지금 기뻐하고. 영움을 하면 되죠. 영움을 하면 되요. 흑분설분은 안보이네. 요것도 해라. 항문을 딱. 항문 여기서부터 미소가 올라야되요. 항문 또는 미소. 합쳐서 항문미소로 다. 왜 항문을 닫아야되냐. 요게 대변해주면. 항문을 닫으면 축비가 돼서. 언제나 청춘으로 살 수 있어요. 요걸 할 줄 알면. 일본사랑과 다르게 수명을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요게 키가 축축 돼서. 그렇게 수명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드라마를 다 하는데. 지금 제발 여러분 그러지 마. 삼촌 저렀 동안 맴이 아팠네. 부처님. 나도 80이 다 되니까. 까죽 거 있느덜. 어떻게 해지해. 나도 그만 살다 가야될까나. 아무도. 아이고. 세종이시여. 웃음만을. 그런 말을 하십니까. 아직 저희 곁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안해. 아무도 안해. 그래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알 수 없다.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건데. 그때 좀 더 계시라고 했으면 계실 건데요. 지금도 그 말씀 하세요. 뭐. 옆에 있는 부처님한테. 부처님한테. 그때. 할 일이 없어서. 아이고. 가게 된다. 왜. 아무도 있으나 안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가야되겠다 했듯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질문. 늘 질문해서. 아직도. 질문 받으시고. 가르쳐줘야 되니까. 하시면 안된다고. 질문을 해야지. 안갈감이요. 그 질문은. 오늘도 물어봐라. 나 안 물어봐. 그래서. 4일 지나서. 물어봐라. 파도 깐구네. 그래서. 늘 질문하면. 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하는데. 질문을 안하니까. 야. 알아. 나도. 가줄거에. 가야될까나. 뭐. 질문을 해라. 물어봤자. 그게.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 꼭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숙소가 젖투를 못해서. 맨날까지 물어봐라. 그런가. ή. 맨날 하른가 하고. 실천하는거 같냐? 그래도. 그게. 그게. 아닙니까? 그게. 그게. 아니라니까. 왜. 니가 얘기에 신종사원이 안 나오잖아. 그래. 아유. 신종사원. 뭐. 잠깐 내면 안된다 24시간 해야되든 아이고 그게 그게 아닙니까 왜 맨날 듣던 소리인데 고마움으로 살아가고 도와주 덕분에 했습니다 해라 하는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도 해요 그럼 뭐 할렐루서 나는 이제 간다 아이고 가든지 마든지 알았다 그래서 드디어 가셔야 되겠다고 준비하느라 나는 이제 간다 내가 몸을 벗으면 내 몸에서 나오는 살이든 여덟 이렇게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내 법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느라 아니 부처님 또 뭔 그런 소리까지 하면 불이 안산다니까요 알아서 하는게 아니야 제대로 해야된다니까 알았어요 알아서 걱정 마세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빨리 빨리 하겠는데 가습조자 연락받고 막 혼내는게 아니 부처님 왜 벌썩 하시냐 아니 가신다고 해서 농담인줄 알았지 아니 부처님이 평생 농담한거 봤어 그 성당 저 형님 이름을 왜 벌어 신담 성당 농담 성당 스님 형님인데 그랬어 갔습니다 그때는 지금 택시도 없고 콜택시도 없고 누가 또 연락하러 가잖아 가서 가서 종자님은 왜 그래 헐떡 그리냐 이렇게 부처님이 연락이 없으셨다 뭘 알고 부처님이 안돌아가신다 했는데 가바시아 압니다 또 가서 부처님 그 가난에 들어가는 누가 계신다 평소에 그렇게 맨날 안죽는다 안않고 무슨 누가 계세요 그래 내가 안죽는다 했잖아 다리를 씩 내밀으니까 진짜 안죽는거 맞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거는 안죽으니까 일락서 가르치면 조심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일락 안않으신다 너무 웃기잖아 다리를 쫙 패면 안돌아가신다 가끄덕구고 부처님 뭐하세요 빨리 일하세요 같이 반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부처님 가시라고 안죽는다 해도 가시라고 아 부처님 할수록 다리를 하면 가야되겠구나 가면은 되게 쉬워 육겹사님 연습하면 간않은 연차폭 끝났다고 갓나갓나 간않은 되게 쉬워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안타까운 그때 장면이 안타까운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안돌아가신다 아니 안죽는다고 그때 분명히 가르침을 늘 주셨고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안좋은걸 보여줬다고 바로 안죽잖아 했는데 다 소문내돌아가신다 그러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돌아가신다고 뭐 제3한지 태어난 날 생신지 돌아가신다 제3한지 이런 것만 하지 살아계신다 생각을 하셔서 물어보고 한분이 한분이다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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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부처님 안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 계세요? 호란사람이 없죠? 호란사람이 없다고 왜? 돌아가셨다고 호란소리나 덕분서클 와서 계시라고 고맙다 지금 덕분서클 와서 계시잖아요 왜? 안돌아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될까 물어보는게 하나씩 물어보는게 지금 선아의 논문 책이 나오고 보실 수 있어요 드라마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제가 책으로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석가족 몸을 이는 또 자세히 말씀하시면 어떻게든 깨달았으시고 진공묘유를 깨달았으니 무심해 들으면 진공 성비의 가운데 묘유 묘하게 존재하고 있잖아. 이렇게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부처님은 뭘 깨달았을까? 나는 진공 묘유를 깨달았다. 성비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는 묘유. 묘하게 존재하고 이 존재를 여기서 깨달았다. 그게 바로 오늘날 과학자로 말하는 빛이란다. 이렇게 빛이라서 다 보이니 다 알 수가 있고 빛이라서 에너지가 방출되니 그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름을 모듬스 아람 전지학으로 모듬스를 만들어내니 정농하다 해서 정농한 신령스러움을 키운 영이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꼬리에 올려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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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가지고 온다. 이게 이제 신종사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거예요. 아휴 몸은 좀 어떤다. 마음은 무엇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신종사는 그런 건 없어. 아무 문제가 없지. 존재 자체가 충분하지. 이미 해결되었지.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 박자가 안 맞다고. 지금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밀고 나가야 돼. 왜? 결국 이리 가야 되니까. 그 말을 보라고 했어. 그래서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내가 갔다 올게. 해결되었으니까 고마워하고 감사해요. 고마워 안에서 이미 해결되어 있는데 고마워 안에서. 고마워 안에서 표 안 나잖아. 신종사고. 또 우리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별하지 않은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네이버나 지식창에 이게 반향이 없는 것이냐 이거 한 번 치고 보면 나올 거예요. 무분별. 짓자가 붙어 있어. 짓자. 무분별까지 하면 텅 빛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데 공. 끝나는데 진공까지 끝난다니까 진공이네. 근데 여기부터는 묘유네. 이 묘유역이 나와있나봐요. 묘유역이. 이걸 한 번에 이야기하라 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로 다 풀어놔버려가지고. 한 번 보면 이해가 돼. 그러면 볼 때마다 존재 자체가 충분하지. 그래서 토파견은 정말. 제가 그 인도 영축산 토파견 한 자리에서. 새벽에 제일 먼저 걸어서 걸어서 한 시간 올라가야 되거든요. 차가 올라가는 데가 아니라. 그래서 새벽에서 엄청 빨리 가서 제일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 판. 그렇게 이제 그게 뭐 다이람은 막 차는 안되고. 원숭이들이. 막 와가지고 그 원숭이들이 어디서 제가. 응원할 때. 그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끝날 때 되니까.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 막. 다 어울리게 해라. 네. 그때. 지금부터 아마 더 들어가면 들어 있을 거야. 불법. 이거. 재무종국을. 삼대하자면. 불장에. 이거. 한 수을 넣고. 그렇게. 들어가고. 부장소에서 해봤는데. 그래서. 그 파견 의약 와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가르침하고 중요 다르게 깨달아져 있다. 이미 불도가 이루어져 마찬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불교 경제 공부할 때 암경 하면 반등경 하고 반약경 하고 올라오면 불파경. 반약경은 중간쪽의 공부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는 금강경 공부를 그치고 금강경의 핵심은 일체 중체는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마음을 먹으라. 그 마음만 먹으면 골치 아픈 게 하나도 없어진다. 아니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면 골치가 안 아프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면 되게 골치가 아파. 왜 자꾸 신경을 써야 되니까 같이 잘 살아면 뭐든지 주면 되잖아요. 뭘 줄까? 뭘 줄까? 한번 살면 되니까. 했는데 내가 잘 살아면 뭘 챙겨올까? 뭘 챙겨올까? 그래서 고개가 딱 들어오면 딱 지고 불파경이 오면 이미 되어져 있다 가지고. 그럼 되어져 있으니까 환경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나? 일체가 오직 마음을 만드느냐. 이건 마음으로 쓰라는 건데. 이때 마음이 무심이라는 거예요. 무분별심이 무심. 이게 환경에서 쓰는 마음은 일체의 유심자라 하거든. 일체가 오직 마음에 뭐로 만든다 할 때 그 마음이 무심에서 만들어지는 마음은 꼭 아세요. 여러분. 전지전능한 영이 일으킨 한 생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냥 마음인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마음 먹은 대로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 마음 다 만든 대로 왜 안되지? 이러면 안 맞아요. 그 때 무심에서 일을 그친 한 생각이에요. 그 때는 무심이 꼭 돌아서 심으면 다 싸게 나요. 예를 들어서 와요. 그래서 무심이 마음의 대표성. 본심리라. 그래서 마음을 두 가지로 무심과 분별심으로 나눠서 선진하게 됩니다. 네. 오우. 네. 수생 덕분입니다. 수생 덕분에 나날이 삼성발전은 법수영입니다. 네. 네. 일제중생들을 영원히 행복해 주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노력도 안 해도 됩니까? 우와. 좋은 질문. 박수 박수. 네. 실제중생을 영원히 행복해 해 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다른 노력은 안해도 됩니까? 너무 좋은 질문이죠. 밥무세요? 밥먹으세요? 밥먹었냐고? 네. 그럼 밥먹어야 돼요. 숨쉬세요? 네. 숨을 쉬고 계시라고? 네. 네. 숨쉬는 노력을 했어야 해요. 숨을 쉬고 밥을 먹고 하셔야 해요. 특히 무시로 해야 해요. 이 노력이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태어나서부터 계속 마음을 사용하는 연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습은 많이 되어야 해요. 계속 분별해서 이 것, 내 것, 책상, 허자, 분별, 질파, 이런 분별심을 많이 훈련시켜 놔 가지고 분별을 안 하는 것을 해봐라 하면 되게 어려워서 잘 못해요. 하지마라 하는데 더 못해요.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마라 하는데 또 해요. 하지마라니까.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는데 그렇게 어렵다. 왜 연습을 하느냐. 하지마라 할 때는 덕분입니다 라고 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덕분입니다. 우리 마음은 한 번에 한 번 밖에 못가니까 덕분이다 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이쪽으로 가보니까 금방 분별하던 게 어디로 도망가요. 노력하는 방법도 있고 무심해 드는 방법이 제일 쉬운 것은 직접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해보세요. 순간적으로 고개를 휙 돌면 마음은 한 번 밖에 못가니까 휙 돌리면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잊어버렸어요. 무심해 드는 거예요. 단, 주의할 점은 의지가 잊어버렸어요. 어지러워지니까 아주 쉬운 거 이렇게 할 때 무심해 드는 거예요. 그 흡상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해서 무심해 드는 거예요. 이게 히퀴라니까? 그렇게 해서 무심해 드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뭘 하든 간에 무심해 덜 정도 안 보세요. 그런데 여기 있는 코가 무심코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심하고 코하고 같이 나오니까 저절로 코가 다 나오는데 무심코 그렇게 무심해 드는 방법도 있어요. 부파경의 골수를 오늘은 안락해 품이나 기억하시고 그게 왜 골수냐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 속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고 안락해 품은 복잡하게 아니라 내려놔 화랑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면 너 역시 일체가 다 사라져 분별 안 하면 세상도 없어요. 먼지도 없고 채상도 없고 왜 몸뚱이 이렇게 딱 사라지고 무언가 하나만 딱 남아 그게 뭐냐 일부러 설명하자 전지전거는 영이라 복음만 남아 빛이 남아 나머지 일치가 없습니다. 어쨌든 뭔가 하나 있으면 아 이분이구나 그렇게 안내 그러면 그분이 있어서 보게 끔도 하고 듣게끔도 하고 지금 내가 쳐다볼 수 있는 게 그분도 우리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계속 이어져 나는 삶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 놓아야 할까 동가지 살아 놓은 것을 내가 과보로 받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 놓아야 될까 노는 알고 살아나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이 실제 인연인데 실제 인연을 못 만나면 이런 데에 관심이 안 갈 수가 있어요 애들 키우고 아파트 풍수 좀 늘리고 대책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그쪽으로 관심이 또 지구를 아름답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 디자인을 해서 아기자기 꾸미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데 마음이 가 있으면 이런 게 관심이 있죠 그런 분야 시간을 그런데 막상 숨 들이 지고 덜큰? 내가 뭐하고 왔나 이럴 때 이런 게 안 돼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내 영혼을 알았다 숨이 딱 떨어지면 내 영혼이 몸에서 푹 나오는데 이거는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금은 여러분 생각해도 아들 집에 가야 되겠다고 딸 집에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 여기 있으면 택시를 타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도 아니고 내일 가자 한번 내일 가도 돼 근데 이건 안 돼 몸에서 나오는 영혼은 아들 하잖아 벌써 도착했어 그게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아무 상관없이 생각에 의해서 도착이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딸 하잖아 딸한테 가보소 그러면 가면 좋은 게 아니에요 딸한테 가면 딸한테 온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마비가 와 순환이 안 돼 그럼 되는 일이 없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면 내가 가시는 딸한테 안 가야지 딸한테 가면 딸이 안 풀리니까 그래서 딸한테 안 가야지 할 때 벌써 딸 해보잖아 또 도착하는 이거 통제를 보내야 그래서 몸뚱이 있을 때 연습해놔야지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지금 듣고서 제수삼수로 공부하시는 영혼들 하네요 왜 잘 안 되니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영혼이 내가 딸한테 안 가야지 안 가야 되겠냐 하고 딸을 생각을 안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응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무심에 있습니다 무심에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 꼬리오나 왜 편안하면 또 편안한 기운이 딸한테 가니까 딸이 저절로 잘 돼 이걸 알아버려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지면 딸이 잘 풀리면 아들이 잘되는거 이걸 잘 아는거에요 아니깐 딸 잘되라고 계속 이렇게 있는거죠 딸 생각하고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 그렇죠 딸 생각할 때 벌써 나 나갔죠 왜냐면 몇번 왔다갔다 하면서 차별은 안걸냐 이런건 아닌데 왜냐면 가면 또 가면 안된다는거 아니니까 또 금방 오잖아요 올 장소가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해요 올 장소를 정해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그렇지 덕분스쿨 덕분스쿨 입학해서 공부해라 하면 당연히 입학은 학생이니까 갈등이 있잖아 덕분스쿨 딱 오잖아 그럼 또 학생들 온다고 오셨어요 반갑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낯선 사람은 이 사람은 왜 왔지 이렇게 자기도 또 물도물도해 아니 오는데 그래서 이제 팽 그 선생님한테 가서 저거 입학 안 해주세요 이러면서 입학하라고 허락한다고 허락한다고 당당하게 딱 들어간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뚱이 있을 때 최소한 자기 마음은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즉 생각을 내려놓고 무성에 있는 것은 할 줄 알아요 요금 그래서 한발 들어가서 몸뚱이 있을 때 나트륨까지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나트륨 나트륨이 뭐냐면 몸이 여어있는데 왼채 실제로 지금 그냥 딸한테도 갔다 온 몸이 여어있는데 차 타고 그냥 탁 탁 노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 공부는 특별히 관심 있는 분은 콩 사이에 칠어 칠어 물이 네 공부한다 네 자 호파경의 마지막 사국에 흑화경의 흑화경의 골수 가르침 방돌인 알라겐프 이렇게 정리하시고 진짜 내가 공부를 잘해 맞춰보는 것은 여린 수량 안좋고 무량 무수 내 손에 있는 무량 아성 직업이 등까지 확인 왔습니다 제 제법 총 벌레 상자 정열 선 불자 햄 또 이후며 내세덕 자 이후마 즉 mart 이후 Edit Ask 여 blev стру cab 족하영의 마지막 드라마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으로 옮겨야 할까? 이게 보현행이다. 보현보살의 10대 행이 마지막 내가 해야 할 행이다. 보현행이 급하게 마지막 28분으로 보현행이 나오지만 함경에도 마지막 핵심 실천이 보현행이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보현보, 대행, 보살, 대원을 행으로 하는 10가지를 하는 게 실천이다. 그 10가지가 지금 여기 차기 인연을 어떻게 한다고? 감사합니다, 존중하고, 공략하고, 포함하고, 사과하고, 찬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오래오래 함께 타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찬탈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마지막을 안아주고, 두루 두루 해야만 하고, 우리 특본스쿨은 버전을 지급력이 자기 인연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발사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지여자마에서 보현행은 핵심 실천이고, 법환행에서는 이걸 압축하는게 상굴경보살행이다.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되세요. 법환행은 보현행을 10가지로 하라고 관렬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사님이, 보살님이 상굴경보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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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지 여러분들을 받들어보시는 존중경을 받들어보시는거에요. 공경을 받들어보시는거에요. 공경심으로 받들어보시는거에요. 그래서 결국 실천으로 들어가면 공경심에 의해서 실천. 가르침을 주는거에요. 또 하늘 땅 모두가 도와주는 것에 대한 마음을 공경심으로. 그래서 상굴경보살입니다. 가르침을 전화로 가다가 누가 돌멩이를 던지 못하게 돌멩이 맞춰서 다행이다. 피가 나고 피받나서 다행이다. 그래도 아주 숨어있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법을 전하는 드라마 실천행을 보여주고 있는 상굴경보살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하는거라고 부부도를 이루어서 효도하는 삶이 상굴경보살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도중에 제일 높은 도가 부부도다. 부부가 깨가 쏟아지는게 산을 최종목으로 삼아서 하시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바른생활 추우면 14분 14분 보죠? 지구에 왔으면 밤낮에 함께 돌아가시니 음과 양이 음과 양이 함께 돌아가네 하므로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자극하는 말이나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으며 몸에 무시했는 노출이 많이 되지 않도록 몸 자세를 단정해하는 습관이 되어 즐겁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은 똑같은 빛이여 에너지이여 에너지이여 존경과 사랑으로 여성을 대하며 전체는 하나이고 한몸이라는 마음 자세로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습관이 되어 즐겁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당신이 당신이 최고에 올라가여 서로 길을 살려 운행을 좋게 하면서 무심사랑과 대원사랑 무심사랑 함께하는 부부도 습관이 되어 즐겁습니다. 하나씩 우리 지금 덕분 습관이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고 남녀가 만나서 부부한테서 뭐한다고? 숨쉬고 소포세스 고마워 어떻게 함께할 수 pearls 호화로 살아가는 습관이 되었죠. 부부가 부부가 사랑하는 최고의 сейчас ning 때 그런 실천에 옮기는 지여자, 청하, 지금 여기 자기 있는 청하자, 마지막으로 실천에 옮기고, 안성하고,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특히 무신에서 전지, 전화, 영예, 능력을 마음껏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그 바람이 아니고 제대로 실천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